오늘 영상은 넘버원 오디오북 앱, 윌라의 제작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스토리 감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으신가요? 책 속의 지식, 지혜와 정보로 더 보용력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윌라 오디오북으로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혹은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윌라, 로맨스, 액션, 판타시 등 흥미진진한 웹소설을 포함하여 소설, 입문, 자기개발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오디오북을 전문 성우분들의 녹음으로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강연, 클래스 등 여러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윌라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이용 플러스 3개월 50% 할인가 쿠폰을 젤리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 3월 19일까지만 제공되는 특별 안전 쿠폰이니 꼭 기간 안에 할인가로 체험해보세요. 윌라 멤버십을 이용하면 가족 공유 서비스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한 명의 가족을 초대하고 이용할 수 있어 요금은 그대로 혜택은 두 배로 누릴 수 있어요. 초대받은 가족은 별도의 아이들을 생성해 서로의 취향을 들기 걱정도 없고 초대하고 가입하는 방식도 굉장히 쉽답니다. 일상이 바빠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여유롭게 고르기 쉽지 않은 당신이라면 2022년 연말과 2023년 새해를 더욱 다채롭게 채우고 싶은 당신이라면 지금 바로 은젤 시베셔 쿠폰으로 윌라를 이용해보세요. 쿠폰 정보는 더보기란과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 오후현 너 이건 발렌티노 아냐? 내 실 산 Lake 너가 바닥 SUV الا 너 바닥​​ 밸렌티노 노래를 부르더니 굴욕ọn 안녕하세요 더 파뽀 어때? 너무 예쁘다.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딱이나 딱. 우리 집에 부럽다. 저는 가방 살 돈이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 돈 없네. 어. 맞아. 이 지갑 쓸거야. 오늘 아침에 샀어.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 오려고 좀 서두르다가 우산 들고 이렇게 끼고 지갑을 꺼내려고 하다가 손덩이에 지갑을 떨어뜨린거야. 그래서 뭐 어떡해. 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구찜 매장에 들어가서 하나 새로 샀지. 그래서 내가 가방 살 돈이 없어. 진짜 그 전 지갑도 얼마 안쓴 새거였는데 진짜 너무 아깝게 됐지 뭐. 어쨌든 그래서 나 오늘 점심부터 점심값도 좀 학교 안에 도둑 가방 사러 샀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좀 싼거 먹자. 오케이? 네. 접시 뭐 먹을까? 음. 뭐가 좋을까? 나는 근데 뭐다. 뭐가 좋을까? 뭐? 아웃백? 야 아웃백은 그래도 좀 너무 아 진짜 너무 싼티나는데 그래. 아웃백 하자. 아웃백 꼭. 점심 먹고 우리 백화점이나 좀 갈까? 아이쇼핑 비도 오는데 마음도 꿀꿀하니 아이쇼핑은 돈도 안 들고 기분 전환도 될거야. 내 말이 비는 듯이 왜 오고 난리래. 나 이거 머리봐봐. 아침에 나 이거 고데기로 다 말고 나온 거거든. 비와가지고 다 풀렸어. 그치? 야. 나 오늘 고데기도 있는데 고데기 좀 할까 지금? 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머리 좀 다시 세팅을 할까? 니가 방을 잘 봐줘야돼. 좋아좋아. 그러면 코콘센트가 어딨지? 코콘센트 너 쪽에 있나? 봐봐. 어? 그쪽에 있네. 어? 그러면은 잠깐만 고데기 좀 그쪽에 꽂아줘. 어? 땡큐. 그러면 이제 엄마 나를 아 교수진 말고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는 거야? 흠 아 음 안녕. 흠 뭐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어.. 글쎄.. 어.. 우리가 아는 사이던가 저는 잘.. 아.. 나랑 같은 수업을 들었었구나. 어.. 그랬구나. 미안해. 근데 내가 같은 수업 듣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거든. 내가 네 머리를 해줬었다고? 난 내가 머리 해준 애들은 다 기억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알겠어. 너 그때 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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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다. 여기서 또 만나네. 네. 우리 그때 그 수업 같이 들었던 거 맞지? 그때 그 우주론. 아.. 뭐.. 유교사상의 예였어? 그렇구나. 아니 내가 유교사상의 예라는 수업도 들었었구나. 어.. 어쨌든 너무 반갑다. 너 이름이 지연.. 민지.. 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이름이었지. 어 맞아. 와.. 진짜 너무 반갑다.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은 수업에서 만나냐. 어.. 그랬구나. 내 기억에 너 그때 그.. 우리 동아리 얘기 했었지. 그치? 그래 나 기억 안 나니까. 그때 네가 분명히 동아리 간다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 동아리가 분명.. 졸아.. 드라마 동아리 맞지? 맞아 맞아. 기억 안 나니까. 친구야 친구. 인사 인사. 어머 세상에. 그때 너 머리하고 동아리 가니까 반응 어땠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지 않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동아리 사람들 다 시력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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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그랬지. 그때 네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다 풀어줬었지. 맞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근데 내 기억에 너 머리가 원래 좀 곱슬기가 오우.. 오우.. 오우야? 머리.. 무슨 일이야? 어 맞아. 아.. 비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좀더 머리가 부스스해지는 건 맞는데 오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음.. 아.. 이 정도 되면은 악성 곱슬이 아니라 거의 파일러스성 곱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부스스스스스하네. 근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머릿결 관리 팁에 대해서 좀 말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오우 근데 이거 어? 그치? 어 네가 보기에도 야.. 내 친구가 너 머릿결 진짜 지금 개털 같아. 아우 얘가 좀 불해. 아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 사실 지금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정말 엄청난 인연인데 내가 마침 오늘 고데기도 가지고 왔거든 너 이렇게 부스스한 머리 내가 고데기로 좀 펴줄까? 하이.. 사양하지마 내 실력 알면서 진짜 괜찮아. 마침 고데기가 있고 마침 수업은 너무 지루하고 내가 하실 테니까 넌 그냥 저번처럼 앞을 잘 보고 수업만 집중해서 드리면 돼. 알겠지? 하이.. 사용하지 말라니까 앞에 가 같아. 앞에 가 같아. 이제 보자 일단 지금 너무 무수하니까 좀 빗어줘야겠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습할 때는 머리 아래쪽에서부터 조금씩 빗어서 올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빗어볼게. 보자. 보자. 아이고 여기. 끝을 좀 잘 비싸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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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열이 올라옵나? 해볼게 해볼게 이렇게 야 너 머리 고데기 잘 먹는다 쫙쫙 잘 푸시네 침쫙 오케이 침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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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파? 괜찮아? 머리카락이 가끔씩 집히네 안쪽머리는 다 폈다 이제 바깥쪽머리도 다 잡혀자 제 보기elles 바깥쪽머리 아이치 동술이가 고데기 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상하는 걸 방지했으면 효과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고데기를 자주 하니까 고데기를 나한테 맞는 걸 골라서 쓰고 있지. 아이치 동술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치 동술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치 동술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 기억에 너는 되게 모범생이라서 그때 뒷자리에 앉은 게 진짜 드물게 있는 일이라 그랬었는데 맞지? 오늘은 어쩐 일로 또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대? 듣자. 어? 맞아 안마커튼 진짜 위험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안마커튼 때문에 방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내일이 잤다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도 뒷자리에 앉으셨군요. 덕분에 나를 또 만났구나. 그치. 근데 뒷자리에 가끔 앉아보면 은근히 좋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수업시간 내내 집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뒷자리에 앉으면 자유롭거든.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는 딱 집중할 수도 있고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할 때는 뭐 좀 단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앞에 PPT랑 그런 게 전부 다 보여. 반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은근히 좋아요. 아 내 성적은 아니니까 뭐 그래. 나같은 친구 옆에는 안 앉는 게 좋을 수 있겠네. 인정? 지금 봐봐. 너 머리 내가 거의 다 폈거든. 부스스한 느낌이 진짜 거의 다 사라졌어. 내가 스트레이트로 쫙쫙 펴줘가지고. 이렇게 쫙쫙 펴줘서. 잠깐만. 다시 한 번 빗어볼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와 봐. 어때? 근데 느껴지지 만지기만 해도 지금 아까 처음이랑 비교가 안돼 아 여기 앞쪽에 조금 안된 부분이 있네 여기 봐봐 대박 잘 안고도 됐다 뜨거워 여기 끝에만 살짝 C컬을 넣어줄게. 안 사용하나? 하는 김에 더 예쁘게 해줘야지. C컬은 이 고데기 말고, 봉고데기로 넣어줄거야. 알잖아. 나 다 갖고 다니는 거. 빨리 안 식네. 남아있는 열로 살짝만 더 펴볼까? 네.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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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이 고데기는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오. 이것도 새로 샀어. 그래서 내가 진짜 가방 살 돈이 없는 거야. 아, 우리가 새 가방 얘기하고 있었거든. 내가 지갑이랑 이것도 새로 사가지고. 우리 오늘 점심부터 저렴한 음식만 먹기로 했어. 아, 이걸로 아까 말했던 컬을 좀 넣어주려고. 아, 그런 무수수한 걸이 아니라 끝에만 이렇게 살짝 말리는 거를 C컬이라고 해. C컬. 어, 그거 살짝 넣어주려고. 어, 그거 살짝 넣어주려고. 내가 다 알지. 너 취향을. 너 조금만 튄다 싶어도. 기겁하고 다시 풀어달라고 하잖아. 아, 이번에는 진짜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로 해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로 해주는 거니까. 아, 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싼 모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나 나중에 샵 차리면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제 차라고 봐야지. 이런 투자적인 소비는 필요하다. 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그 어떤 소빈진 까먹었다. 어, 슬슬 열기가 온다. 좀. 땡큐. 자, 이걸로. 이렇게 동그란 고데기라서. 내 머리도 이 고데기로 했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 머리도 하려고 했거든. 오늘 비 와가지고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서 뜨거울 때 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풀어주면은. 컬이 좀 오래가거든. 보자 보자. 집게핀. 아니다. 뭐 그때만 하는 거니까. 집게핀 없어도 되겠다. 자. 자. 그때부터 해볼게. 자. 살짝 끝에만. 그렇지. 어, 좋아좋아좋아. 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끝에만. 싹. 말아줍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잡고 있어주면 컬이 잘 고정이래. 야 근데 너 진짜 머리카락 끝의 길이가 너무 제각각이야. 샤브랜드 각인 거 해야겠어요. 이렇게 진짜 끝에만 살짝 이렇게 팔아주고 아 근데 너 그때 동아리 있잖아. 그거는 뭐 오늘도 가는 거야? 아 진짜 그건 뭐 매일 가는 거야? 요일이 정해져 있구나. 뭐 혹시 동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있나? 아니 보통 동아리 하면은 뭐랄까 청춘의 낭만, 사랑, 로망 막 이런 거 좀 떠오르잖아. 그래서 난 너도 구름 가있지. 그래? 근데 드라마 동아리면은 되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도 많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렇구나. 재밌겠다. 나도 동아리 들어볼까? 너네 동아리 어때? 그래? 그래? 지금 마침 부원을 모집중이야. 너도 한번 해볼까? 나는 소품팀 말고 배우러 갔대. 그래? 농담하건데 갑자기 그렇게 띄워주고 그러냐? 아 동아리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동아리를 해볼까요? 알아맞죠? 보세요. 넌 내가 너네 동아리에 들어갔으면 좋겠구나. 그럼 내가 널 봐서 고민해볼게. 지금 한 10초 동안 동아리를 해볼까요? 알아맞죠 보세요. 안할래 역시? 아니 나는 사실 졸업하면 바로 샵을 차릴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활동들을 미리미리 배우고 하는 것도 되게 밤부단 말이야 정신없고 나는 그런 어린애들끼리 희덕거리는 그런 장단에는 맞출 수가 없겠네. 이제 다 된 것 같거든? 네 내 소리 했어? 굿굿 이거 진짜 위험해 그래서 이거 막 다 쓰고 나면은 꼭 뚜껑을 닫아서 꼭 뚜껑을 닫아서 꼭 뚜껑을 닫아서 잘 식혀야돼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 오히려 풀려버리니까 빗으면 안되고 이것 좀 누가 어디 좀 놔줄래? 또 조금 날이 비었으니까 고마워 오늘 비가 오잖아 비 오는 날은 컬을 잡아줘도 금방 풀리거든 그니까 내가 고정되는 스프레이를 조금 여기 끝에 뿌려줄게 아 스프레이가 이렇게 이게 탈모예방에도 되게 좋은 스프레이인데 내가 여기서 오픈해서 가지고 다녀 통이 엄청 크거든 이거를 끝에만 살짝 뿌려줘도 훨씬 고작이 잘 되는 거야 고작 이렇게 잡아줘서 고작아줄게 이렇게 잡아줘서 고작아줄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너무 잘됐다 진짜 오늘도 사진 한번 찍을게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야되기 때문에 사진은 필수인데 말이야 근데 야 너는 이거 소리 안나게 찍는 법 알아? 몰라? 넌 알아? 아 아니 이게 어플로 찍어도 소리가 나더라 내가 이거 찍는 순간만 네가 좀 으흠 해가지고 소리를 좀 묻어줘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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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드라마 칼럼 회원 어디 안 가네요 너 머리 진짜 쫙쫙 예쁘게 펴졌어 보여 저번에 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지 그치 내 스토리 보고 있어 내가 사업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졸업하면 바로 오픈해야 되니까 스토리 올리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눌러 지금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남겨줘 그래서 그걸로 소통하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오늘처럼 내가 너를 순간 기억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아 아 수업 아이 뭐 수업이야 우리한테는 그냥 뭐 취미 아 이럴 거면 그냥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고 아 그런가 근데 있잖아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좀 보수적이셔 그래서 학교 학위를 한다면 그제 그제 지원을 끊겠다 뭐 요런 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니는 거야 사실 나도 이렇게 수업시간에 영원없는 눈으로 강의를 듣거나 졸거나 하는 거가 참 아쉽다고 생각해 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보실 수 있으면은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어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너랑도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아니겠어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절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건 그렇지 뭐 어쨌든 오늘도 너 덕분에 내가 지루해하는 시간이 금방 흘러가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오 이제 거의 끝났네 다음에도 우리 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난자 오늘 머리는 무난하고 예쁘니까 이대로 동아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알았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될까 나도 접시 줘 알까 그거 ем 한번 흐뭇 하나 다시 진짜 대상 호연